안녕하세요. 목을 조혜진입니다. 센트럴 피트니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레이싱몰의 은하영입니다. 저희 센트럴 피트니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모델 예정아입니다. 센트럴 피트니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다 같이 몸짱댈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모델 이루리입니다. 오늘 신데로에서 열린 센트럴 피트니스 파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우소명입니다. 센트럴 피트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델 백지아입니다. 오늘 센트럴 피트니스 파티 왔는데요. 정말 분위기도 좋고 꼭 참석해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모델 김혜정입니다. 저희 센트리아 파티 정말 분위기 좋고요. 많은 분들 다 즐겁게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박상우입니다. 센트럴 피트니스 파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올려면 몸짱 되고 싶으세요. 자, 이러한 폭증 만들고 싶으면 센트럴 피트니스의 센트럴 피트니스로 오세요. 자, 화이팅! 센트럴 피트니스 파이팅! 센트럴 피트니스 파이팅! 감사합니다.